네, 리프트 동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독일의 알리오나 사부챙코, 브루노 마소 선수 빈칸 위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혼신의 연기를 당했던 알리오나 사부챙코. 159점에서 시즌 베스트를 경신합니다. 시즌 베스트입니다. 사부챙코 선수 자신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올림픽에서 드디어 금메달을 손에 넣었습니다. 와우,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페어스 캠팅 종목의 시상식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어려운 동작에서 이어지는 슬로우팀을 살고. 네, 엄청나네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fünf, 아이아, 어흐, 어흐! 네, 어흐, 어흐! 넌.. 앞으로ąż원에 발표할 수 있는 곳은 넌.. 네, 어흐.. 넌.. 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